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피부 상태가 달라지잖아요. 몸매 관리가 굉장히 필수가 됐잖아요. 수양의 이너뷰티템, 유라의 다이어트템. 당신의 선택은? 그냥 이거를 음료수처럼 마시면 됩니다.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원데이 클렌저. 콜라겐 다 진짜 제대로 하네. 본것들 하는 거죠. 맛있어요. 맛과 피부 건강을 챙겨주는 젤리까지. 수양의 이너뷰티템. 저는 이거 하나씩 드세요. 오일 사입은 없는데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먹어도 돼요. 식사 후 간편하게 짜 먹는 오일 다이어트. 젤리로 처음에 속을 달래주고 프로틴으로 단백질을 채워주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장건강을 위한 쾌변 젤리와 내 몸을 위한 맛있는 산책 프로틴까지. 유라의 다이어트템. 아름다운 내 몸. 이제 먹으면서 관리하세요.